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사이즈는 소질되면 포즈 한번 치워주시고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여기까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강민호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강민호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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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민우 선수의 목소리로 우리 선수들이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전자리였는데 제가 과감에서 2일을 담당했는데 오늘 이렇게 꼭 숨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강민우 선수의 목소리로 우리 선수들이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신호주신이 준비했는데 전자분을 방치기까지 잘 다녔습니다. 하하핳하하하 자, 우리 팀페이스개랑 우리 강민우 선수의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 번 2만원 파트 3 Barking 보내 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